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은 더 보고싶은 그리니와 내 사랑은 그대 보고싶은 미워 지금은 늘 어디서든 모습을 봐 오늘은 더 보고싶은 그리니와 당신이 떠나고 상당히 틀어났네 사랑을 알고부터 당신을 알아 오늘은 더 보고싶은 그리니와 내 사랑은 그리니와 스스로 스스로 바라누리 사랑이란 고개를 우려 아리아리 어려워요 당신을 생각하니 가려워요 오늘은 더 보고싶은 그리니와 스스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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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넌 침을 생각하니 스스로 오늘은 더 보고싶은 그리니와 저 카드 지 Pictures 너 You Both 내 사랑은 그리니와 자 그러면 그 moments 너 우리아 너 우리 아맘미 본격적으로 나 유이랑 아리아리 아리아리로 와려 나머셔야 생각나니 아리아오와오 오늘부터 보고싶고 그리なら 스르리스르려라 나머셔야 생각나니 스르네 오늘 desta 보고싶고 그리아리로 와라 오늘도 leg 금 깊 equal 그 빅빅빅족 고향에 오니까 이렇게 많이 반겨주시는데 너무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1965년 대광미에서 태어난 강민預že입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어떻게 하다보니까 출생년도까지 다 얘기를 해버렸네 연천하면 항상 제가 어렸을 때 생각이 많이 나서 저희 부모님은 항상 떠올리고 있는데 저희 친한 유대 여기 전북에서 살고 계세요 그래서 자주 오는데 오늘 이렇게 무대에서 여러분들을 뵙게 되니까 고향 언니 오빠를 이렇게 뵙게 되니까 너무너무 반갑고 오늘 목이 터질 때까지 노래 많이 많이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박수 많이 쳐주시길 바라죠 고맙습니다 아 예 안녕하세요 이게 뭔 소리인지 못 알아들었어 사실 이번에 들려드린 노래는요 톡톡 쏘는 남자 로맨스 사랑 들려드리도록 할게요 고맙습니다 박수 크게 고맙습니다 nazi 도착 한글자막 by 한효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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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실제로 나 이제 그곳으로 돌아가려나 내 마음 알아주고 하늘은 어머니 품속 같은 이곳 영천으로 돌아오려나 대광유에서 태어나서 내산유에서 학교를 다녔는데 정말 어렸을 때 꿈이 가수였거든요 그래서 그 어렸을 때부터 가수의 꿈을 갖고서 사실 또 이렇게 가수가 돼서 고향당에서 노래 부르는게 참 굉장히 의미가 있고 너무 행복합니다 다시 한 번 박수 주세요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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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럼 에고를 하나 더 할까 믿은 노래 했으니까 그럼 다른걸로 메들리로 쫙 해서 놀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하자 하자 고맙습니다 이번에 들려드릴 노래는 다 아시는 노래 바꿔서 메들리로 참 들려드릴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아쉬워 고맙습니다 사랑이 한 손 다 들어 가는 당신이 목적 다 들어 그와는 당신이 목적 다 들어 나 고망치고 가고 어쩔 수가 없더라 이 여자이기 때문에 나를 돌아가면 떠나버리면 처음 때려버렸던 나를 웃길게 날 보린 남자 날 보린 남자 사랑한 게 잘 못 지루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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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쉬워 지울 내 꽃 꿀 깨우시는 남쪽만 안 해보게 더 널 위해 좋아서 남쪽만 안 해보게 그립순으로 잦어버린 이 배불들로 눈물처럼 이메일 갈릴불로 추운 걸 먼 이틀 사실러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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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천천한 희발빛 지나온 차후의 희망 고향도 가 천천한 구두소리 미한 밀비 나름의 희망 아니, 없어라 누가 말기로 남아줘야 해 감사합니다 사랑만 벗겨 곧 돌아가느냐 나는 이 인상 슬픔을 맞춰 이 맘을 울려 저 멀리 떠난 순간 이력만 벗겨 곧 돌아가느냐 나는 이 인상 내 인상 때문에 나고 내 가슴이 아픈 한 중 한 사람 전 누구와 안고가 생각하지 마 지금은 남이 되었던나 이별의 아픔을 맞춰 가나오냐 나는 이 인상 나만 벗겨 곧 돌아가느냐 나는 이 인상 슬픔을 맞춰 이 맘을 울려 저 멀리 떠난 순간 나의 아픔을 맞춰 가 성주가 왕주가 사람은 없지만 심한 마음을 해 gamb여돌아 바라나 비가 오매 앞으로 멜론力ANA 흘려 떠나가느냐 희물의 아픔에 난 다치 않아도 사람 만나면 곧 떠나가느냐 야는 이 인사 슬픔을 맞춰 내 마음은 더럽고 처음에 떠나간 사람 이력때문에 남은 그들의 가슴 아픔과 추억하는 사람 만나면 여러분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제 54회 부모님의 날을 축하해 주시기 위해서 멋진 부모님을 꾸며주신 연천 출신의 트로트 가수 강민요양의 다시 한 번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안녕히 가십시오. 네 조심히 가세요.